연애 칼럼니스트 곽정은 40일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곽정은의 소속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곽정은의 열애 여부에 대해 개인사생활이라 소속사로선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곽정은은 최근 kbs2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을 당시 만나는 사람이 있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열애 사실을 고백했다.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도 에서 5년 전 남자친구의 그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업무차 미팅으로 만났고 다시 만났을 때 사랑이 시작됐다.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깜짝 놀랄 만큼 일치한다. 남자친구는 깊은 이해신과 더불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애정을 과시했다. sbs 연애뉴스는 12일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이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그 상대는 기자 출신 작가 다니엘 투더 37 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처음 인연을 맺은 뒤 기자 출신 작가라는 공통점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것. 1982년생인 다니엘 투더와 곽정은은 4살 차이의 연상연화 커플이다. 다니엘 투더는 iq177의 맨사 회원으로 2017년 9월부터 1년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으로 활동한 엘리트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다니엘 투더는 한국에서 미래의 생 연구원. 트레이더를 거쳐 3년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경제 전문가다. 올해 1월 tv엔 문제적 남자의 출연에 이니식의 청와대 시계를 자랑하기도 했다. 현재는 영국 독립매체 바이라인을 창업, 수석 큐레이터로 재직하는 한편 한국 전문가답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절망 불편한 희망,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등의 사회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곽정은은 2002년부터 약 13년 동안 코스모폴리탄 등의 매거진에서 기자 겸 연애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2013년 jtbc 마녀사냥 출연을 계기로 연애 전문가 겸 방송인으로 거듭났다. 지금도 kbs 조이 연애의 청견에 출연 중이다. 2009년부터 혼자의 발견, 두려움도 없이 등 10여권의 책을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헤르츠라는 북셀롱을 운영 중이다. 비디오스타 곽정은 이혼 10주년 파티, 성장한 것 인정해야. 비디오스타에서 방송인 곽정은이 이혼 1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곽정은은 방송일을 하기 전 기자일 때부터 이혼 1주년 소회를 다룬 칼럼을 쓰기도 했다며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최근 생각해보니 이혼한지 벌써 10년이 넘어더라. 저한테는 아프기도 하고 중요한 기억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성장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더라. 내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해서 파티를 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곽정은은 이혼 10주년 파티에 대해 별건 아니다. 지인들에게 이혼 10주년이니 축하 좀 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이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그 상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겸 경제 전문가 다니엘 튜더 37씨입니다. 출판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정은과 다니엘 튜더 작가는 올초 명상 관련한 일을 준비하는 도중 인연을 맺었다. 이후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 출신 작가라는 공통적인 배경에 명상과 입문학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로 짧은 시간 빠르게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니 곽정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언니의 오빠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인 상태라 저와 같이 지낼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죠. 곽정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은 제게 책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오빠와 언니를 보라고 사둔색의 명작전즉 같은 책들을 읽고 나서 저녁 늦게 들어오신 부모님에게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책은 외로웠던 저에게 가장 친근한 친구였고 책을 읽는 건 어린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뉘였던 셈이죠. 이렇게 곽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나중에는 기자가 되면서 어린 시절 독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녀의 말과 글에는 깊이가 없네요. 기자로 약 13년을 일한 곽정은은 최근 마녀사냥에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무나 마녀사냥에 출연한다고 모두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곽정은은 마녀사냥의 초창기 멤버로 마녀사냥의 인기에 큰 공헌을 했죠. 그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네요. 곽정은 저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을 쉴 새 없이 해온 숙련된 여성으로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잘 알아요. 13년 동안 기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즐거워하는지 일찍 깨달았어요. 곽정은 피처 에디터로서 여러 기사를 썼는데, 연애, 성의대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쉽더라고요. 말하는 주제는 좀 세지만 전달하는 방식은 옆집 언니처럼 편안한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건 아마 제가 기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취재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채화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곽정은 예전에는 성의대에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성의 선생님 같은 전문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전 캐주얼하게 섹스와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말투와 매너가 대중들에게 잘 충족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구성의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곽정은은 일부대중의 잘못된 욕망을 대변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죠. 연애 상담 전문가로서 곽정은은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곽정은, 때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쩌면 단순했다. 결혼 후에는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 평탄한 길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결혼이 맺어주는 견고한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 싱글일 때의 행복과 불행의 총합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엇비슷하다. 곽정은, 누군가 결혼 전 조언을 묻는다면 건네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다. 제발 스스로가 불안정할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싱글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는 다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어려운 것 같다. 확실히 결혼을 현실에 대한 도피로 선택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역시 결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곽정은 년 웅진닷컴 잡지 본부 시험에 합격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에 이직한 지 3년째 되던 2007년 30살의 여름. 처음 시작한 웨이트 트레이닝 때문에 운동과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알게 됐고 그렇게 이목구비를 가리고 있던 얼굴에 살이 조금 사라지니 얼굴에 단점이 드러나 보였다. 곽정은 2008년 1월 나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결혼을 했고 2008년 12월 이혼 절차를 밟았으며 2009년 1월 연애하듯 일하고 카리스마 있게 사랑하라 공저 를 발표했고 2009년 10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전략이었다 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책 관련 인터뷰나 행사를 통해 일간지 등 매체에 노출될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곽정은 평상시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볼 기회가 없었기에 몰랐지만 화면 속에 나는 분명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불편했다. 가장 친하던 고등학교 시절 친구도 내가 나온 방송을 보더니 취아교정을 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결국 곽정은은 2010년 6월 돌출입 취아교정을 시작했고 약 1년 10개월이 걸립니다. 2012년 4월 교정 완료 그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마녀 사냥에 출연하게 된 거죠. 곽정은 작년 가을 마녀 사냥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한 그 무렵 2009년 1월에 포커스 신문에 인터뷰했던 당시에 내 사진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랐고 곽정은 그 후 성괜히 얼굴을 갈아엎었느니 오크년이니 눈코 턱광대 보톡스 필러 다했네요라느니 죽방을 때리고 싶다느니 못생겨서 저통을 찌르고 싶다느니 하며 일배를 비롯한 게시판들 각종 성형 커뮤니티와 각종 포털 사이트 신문기사 댓글을 통해 조롱당하고 곽정은 그 당시 사진들은 곽정은 이라는 한 명의 여자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때의 사진들이다. 마음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 몸을 돌볼 결일이 없었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라 고통스러웠으며 부모님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렸다는 자책감에 밤에 잠도 못자던 그런 시기의 사진들이기도 하다. 즉 곽정은 성형 전 사진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사실 고 성형 수술 이후의 사진들이죠. 또한 오크년이라든가 죽방 이런 언급들은 곽정은 인격을 심하게 모욕하는 발언들입니다. 이에 곽정은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곽정은 내가 내 과거 모습까지도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조롱하고 날조할 자유는 있을지라도 그 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나를 지킬 사람은 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의 도움을 받는 일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